15명, 39명, 592명, 4.6만, 7만, 9.5만, 13만이 되면 게스트, 12.8, 게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기를 해주세요. 쉐요. 안녕.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안녕, 블링크. 안녕. 안녕. 자, 저희가 같이 있다가 2부가 돼서 블링크한테 인사를 하려고 한 번 켜봤습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네. 오늘 너무 오랜만이야. 나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맞아. 그래서 오늘 2부니까. 여기 2부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2부입니다. 약간 이거라도 보여주면 2부, 2부인가? 아니었어. 아니야. 이건 2부 느낌, 이건 그냥 새벽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블링크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죠? 저는... 전 채영입니다. 채영이요? 네. 전 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블랙 레이블입니다. 블랙 라벨. 네. 여기가 바로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곳 맞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셨죠? 여기서 그... 사워캔디. 사워캔디 노래 듣고 있었잖아요. 맞아. 재현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예예예예예. 얼마 전에 언니 내 스토리에 엄청난 사워캔디 노래를... 아, 맞아. 네이. 예예예예예예예예. 맞아. 맞아. 크리스마스... 근데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다들 안 자고 계시네요? 뭐하슝? 뭐하슝, 블링크? 뭐하슝, 지슝? 1대0. 내가 1이야? 어. 아, 진짜? 조심해 채영이 영감이 있구나 아니 아니 이건 아닌거 같애 나 아직도 1대0이라고 나만 봐 아니야 이게 1대1이야 박빙이 승부중이야 조심해 박빙 박챙 2대1 내가 2야? 박빙수 2대2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컴퓨티션이야 저희가 원래 이제 곧 원래 더 쇼를 하는 날이었는데 다음 달로 밀리면서 우리가 한 달이나 기다려야 돼서 브린크가 보고 싶을거 같아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2021년 1월 31일 The쇼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뉴스야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거 이제는 네, 안녕하십니다. 아, 끝난 게 아니야? 난 끝나고 말 생각했는데 12월 27일 개최 중이었던 더쇼를 2021년 1월 31일로 옮기게 되었다는데요. 박채영 기자 나와주시죠. 예, 올해 되게 많은 일들이 많았죠? 잠시만요. 기자가 왜 대본이 있죠? 아, 원래 이렇게 앞에 큐카드 갖고 있지 않나? 아, 누가 앞에 이거 보네, 요새는? 예, 막 종이, 종이 이러잖아, 이렇게. 좋습니다. 예, 요새 참 많은 일들이 많았죠? 예, 뭐, 블랙핑크는 요새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컴백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를, 어... 실패! 실패! 3대 2. What are you doing, 이래? 뉴스를 따라한다고 해줘. We're trying to be announcers. Why is that what you call i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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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ews... 응.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뉴스를. What are you calling them? News... Forecast? No, that's the weather forecast. Reporter. Oh my gosh, my English.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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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how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맞아요. 지금까지 못 봤던 무대들까지 보여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이렇게 퀭한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퀭. 머리를 써서 이렇게.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꼬았습니다. 꼬았습니다. 오늘 머리를 많이 꼬셨네요. 어디까지 뻗치는 거지 이 머리는? 봐봐. 흠. 하늘을 찔러. 맞아.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셔야 돼요. 언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 어... 응. 뭐... 아니? 모르겠어. 상관없을 것 같아. 아... 아... 언니 요새... 지금 찍고 있는 거. 어. 어떻게 내가 봤어요? 틈틈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저 안전하게 찍고 있으니까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안전 퍼스트. 네. 로제가 또... 채영이 말고 그 로제가 저한테... 저 이 사람 말고. 츄러스. 치츄러스를 보내주셔서. 치츄러스. 츄러스를 먹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굿. 몇 개 먹었어요? 굿. 두 개. 잘했어. 핫초코랑. 그러니까 핫초코랑. 핫초코를 먹으려면 기다려야 했거든. 거기 잠깐 이렇게 얼어갖고 기다리래. 아 뭐야. 하지만 난 기다려서 먹었어. 진짜? 어기가 너무 추워서 잠깐 얼었었거든. 잘했어. 그래서 아이스는 지금 가능한데 핫은 기다려야 된다 했을 때가. 아. 전 그래도 핫이요. 어 잘했어. 츄러스는 핫초코죠 이러면서.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맞아요. 따뜻하게. 여러분 모두 목도리 하고 계신가요? 목도리를 하고 다녀야 돼요. 언니의 목도리는 어디 있어요? 오늘 옷은. 오늘 옷은 목까지 올라와. 그래서 목도리가 돼. 빅픽쳐. 응. 빅픽쳐. 오늘 되게 박렬한 옷을. 이제 보랏빛이구나. 이게 왜 보랏빛이 도는 것 같아. 이거는. 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거는.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굿. 올해 그래도. How do you like that? 응.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사우드캔디도 올해 나오고. 캄토노. 캄토노. 그게 뭐야? 몰라? 캄토노. 캄토노 몰라? 몰라. 캄토노. 절대 몰라. 캄토노가 뭔지 알면 빨리 알려주세요. 캄토노. 아무튼.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캄토노. 그 다음에 뭐였죠? 럽식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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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비 앨범. 캄토노 뭐야 빨리 알려줘. 캄토노.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말래? 거짓말 하지마. 캄토노 알거야 언니. 나중에 팬들이 알려줄거야. 캄토노 뭐야. 캄토노 알려주세요. 캄토노. 캄토노. 그 뭐야? 아. 겨울왕국? 아니야. 잠시만요. 캄토노. 영상을 나중에 언니 보게 된다면 나에게 전화를 걸길 바랄게요. 알겠죠? 알겨줘. 캄토노. 캄토노. 한국어로 말할거야. 아냐. 캄토노. 캄토노. 아. 캄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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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할거야? 네. 영어로 말할거야. 그니까 계속 이상한 표정 지어. 왜? 나 요새 무슨..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나 팬큐때문이야 아아 강아지 키우면 그렇게 돼 그래? 강아지한테 막 관심받고 싶어갖고 별표다 바질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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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말을 다 해 똘로롤롤롤롤롤 맞아 맞아 아거봐 아버지 알랄랄라 내가 알랄랄라 맨날 하잖아 언니는 알랄랄라야? 나는 똘롤롤롤 이건데 너는 약간 전화하는 거 같잖아 똘롤롤롤롤 맞아 맞아 똘롤롤롤롤 똘롤롤롤는 약간 전화고 알랄랄라가 강아지들이 조금 더 알랄랄라 근데 알랄랄라는 되게 사랑스럽다 언니 나는 똘롤롤롤 무서워 도망가 핸크 놀라 핸드크 소리에 예민하단 말이야 알랄랄랄랄라 내가 맨날 핸크 사진 찍으려면 핸크! 난 이래 그러면 먹을 건 줄 알고 본다? 그러면 이제 그때 무조건 먹을 거야 공기 줘 야 잘했어 공기 줄게 그럼 먹어 이상하게 사기꾼이구먼 그게 싸움이야 싸움 사기를 당하고 반복하고 그런 싸움 핸크 오늘 플렉스 했던데 맞아 갑자기 선물 받았어 핸크 나보다 더 좋은 선물 받았어 진짜 핸크야 핸크야 밥그릇 한 번만 빌려줘 그 밥그릇에 밥 한 번만 먹어보자 내가 핸크 집이랑 친해지게 하려고 안에다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어 사료 막 여기 꼬꼬대탕 넣고 안에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넣고 이불 깔고 그 블루? 블루? 그 인형 아 블루 인형은 좀 안 좋아하더라고 그게 좀 커서 그래 단단해서 그래 맞아 단단한 거 안 좋아해 엄청 푹신한 거 좋아해 이갈이 하고 있어? 엄청 최근에 좀 시작했어 많이 큰일났다 언니랑 하는 라이브는 조용할 틈은 없는 것 같아 왠죠? 왠죠? 계속 소리가 나 나는 내가 라이브 키잖아 그럼 계속 조용히 있어 왜 그런 행동을 계속 댓글을 봐 근데 언니는 계속 이렇게 뭘 하네 난 댓글을 잘 안 봐 팁을 오늘 배워간다 댓글을 보면은 금방 달곰에는 핸크 같이 만나야 되잖아 달곰 할아버지가 또 핸크 젊은이한테 많은 걸 얘기해 줘야지 근데 외모는 핸크 젊은이한테 동환경 광고 언니 무슨 말 하고 있었어? 그 뭐야 이걸 보면 뭐라고? 댓글을 보면은 뭐라고? 댓글을 보다가 포기하게 돼 왜? 그냥 이모티콘이 많아 이모티콘이 국기랑 저기 하트랑 아 너무 솔직한 거냐 바로 앞에 이분들이 말하는 나도 글을 보고 싶은데 특히 인스타 라이브는 되게 느리게 댓글이 올라간단 말이야 딕딕 근데 막 봐봐 지금 우리 창에 세 개밖에 안 보이잖아 댓글이 근데 세 개나 다 이모티콘이여 봐 그러면 이제 어? 안 하는 거지 솔직하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다꼬 그냥 그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나 링크 리슨 이러면서 있잖아 오케이 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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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캄토노 뭔데 어디있어 방금 누가 했어? 안했지? 아니 캄토노 뭐야 누가 말한척해 왜 봐봐 봐봐 캄토노 아이스크림이 캄토노야? 응 왜 캄토노 아시는 분 보면 알거야 이 친구가 왜 이렇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보 바랍니다 캄토노 꼭 제보해주세요 왜 아이스크림이 캄토노인지 예 제보 꼭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너가 캄토노 말할 때 캄토노 이렇게 안말하고 캄토노 약간 약간 여기서 소리나 눈에서 캄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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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읽어봐 빨리 baby girl who can't 그 뭐야 프로노스 프로 프로노스 프로 프로노스 아이스크림 캄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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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캄토노 이거봐 아 어떤 아기가 나 어떤 아기가 그랬는지 모른단 말이야 캄토노 왜 나한테 안 보내줬어 나한테 그거만 보내줬잖아 그거 캄토노 뭔데 내가 뭐 보내줬지 매추어너 애들이 파는 거 아 그거 맞아 그쵸 내 마음이 내가 언니 막 그 표정 나는 제니언니 표정도 웃겨 되게 빠르게 하다가 난 그것만 봤어 난 그건 공감할 수 있어 너도 웃기지 캄토노 보면 언니도 좋아할 거야 어쨌든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주제에서 많이 벗어났어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불러야 돼? Happy New Year 캄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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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노래 아직 그거는 Last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 해봐 다시 계속 불러봐 시작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kers 메리 크리스마스 Is 메리 크리스마스 Are 메리 크리스마스 comedian kali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He is Even 매니 определен 정말 아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새벽 1시 51분 뉴스였구요 посмотрEN 맘대로 켰다 맘대로 가는 라이브입니다. 절까지 한거야 혹시? 혹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 이번에 제일 웃겼던 게 블링크가 그래도 크리스마스 선물 몇 개 좀 챙겨주셨더라고 근데 헹크 선물이 엄청 많이 와 진짜? 헹크 완전 막 삑삑에 눈을 막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 진짜. 그거 다 같이 좀 하는데.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모아놓고 하나씩 던져야 해. 장난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아 맞아 언니가 맨날 말해. 저는 다 던져놨다가 달곰이가 장난감 관심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장난감 좋아할 나이에요. 다행히. 장난감 좋아하면 진짜 좋아. 놀기가 편해. 이렇게 하면 오잖아. 달곰이는 어떻게 해도 안 와. 내가 가야 해. 헹크도 의심병이 좀 커서 의심해. 내가 이렇게 띵띵띵하면. 쳐다봐. 이렇게? 응. 어쨌든 블링크 안녕. 안녕.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뭐야? 왜? 아 하트 먹었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아. 햐! 블레스 유. 오. 블링크.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failed, failed, failed. 아 맞았어 아닌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아 진짜 거의 비슷했는데 하나 둘 셋 이거 뭔지 알아? 뭐야?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이사간 라이브 맞아 저희는 블링크한테 인사하려고 잠깐 들려봤습니다 땡 이제 다시 갈게요 여러분 안전한 크리스마스 보내요 맞아 다들 꼭 어디있어 꼭 마스크를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차진 마시고 이거 제꺼에요 위험합니다 남의꺼는 참 안돼요 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들 안전하게 보내시고 다들 집에 계세요 스테이 홈 스테이 홈 빠이 빠이 안녕히 계세요